안녕하세요. 오늘 10월 31일이고 해서 이제 10월달 우리가 했던 저희 채널에서 했던 댓글 달기 이벤트 그 결과를 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게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가 업로드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댓글을 다신 분한테 제가 점수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다시면은 골드에서 3점 그 다음에 두번째로 다시면은 실버에서 2점 그 다음에 세번째로 다시면은 브론즈 1점을 드려요. 그래서 그걸 계속 누적을 시켜서 월말에 가장 점수가 높으신 분한테 제가 소정의 약간의 선물을 하나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실은 이제 홀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어떤 분한테 제가 선물 좀 드렸고 이번에는 또 누가 될지 한번 보자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좀 달아주셨고요. 쭉 보시면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. 자 10위부터 또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. 선미오님, 선킹님, 닉프님, 제국리님, 키메시리님, 그리고 하이초이님까지 12에서 5위까지 장식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트랜스피그나이트님, 정철믹님, 그래서 3, 4위고. 자 그러면 누가 아쉽게 2위를 하셨을까요? 그리고 누가 대망의 1위를 하셨을까요? 김용환님께서 2등, 아쉽게도. 그 다음에 성중킴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. 자 성중킴님 축하드립니다. 이메일 제 여기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좀 보내주시고요. 그 이메일 주소, 그 이메일 내용에는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할 그 저기 아마존 기프트 코드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. 그럼 그 이메일 주소를 제가 활용해갖고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도 계속 할 거예요. 그래서 월말까지 그것도 또 집계를 해서 1등을 하신 분한테는 제가 또 아마존 기프트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팀 케이크 멤버십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. 10시에 한국시간 10시에 할 거니까 곧도 접속해서 저하고 이제 오픈모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오픈모임에서는 이미 제가 공지해드린 것처럼 이쪽 반도체, 그러니까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한 그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인수합병 관련된 이야기도 좀 더 해드릴게요. 이거는 AMD 자일링스가 아니고 그 다른 거 있죠?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제 생각을 확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이후에 제가 몇 가지 또 자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자료도 갖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 좀 고민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 라이브 방송에 오시는 분들도 이야기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가 실은 그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나스닥 위주로 엄청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제 금요일은 굉장히 좀 어려운 하루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왜냐하면 또 시가총액 가장 큰 것들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. 그쵸?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래서 좀 뭐 힘든 한 주가 주말이 될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도 실은 변동성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채권금리도 실은 어제 오히려 올랐어요.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저는. 아 이거 왜 오르지?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아마 거의 한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금융주들이 의외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어요.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게요. 제가 영상에서 담지 못하는 얘기 또는 영상 댓글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전달되진 못해요. 그래서 그 엑스트라가 실은 라이브 방송하면서 오픈모임 하듯이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더 해보자고요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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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